네, 오늘의 시그널은 해성DS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2차 전지가 워낙 강하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배전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에 힘을 실으시는 분들은 반도체를 꺾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의견은. 지금 삼성전자를 나중에 LG에너지솔루션에 앞설 거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차가 VS, VS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걸 뭉뚱그려 모으면 결국 미래자동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나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게 두 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땅땅에서 왜 싸웁니까? 배터리랑 2차 전지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동반 성장을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혼자 이끌어갔을 때보다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이 이끌어갈 때 힘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배전반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해성DS는 반도체에 속해 있고 반도체에서 조금 더 분류를 하자면 자동차 전장용에 가까운 반도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반도체 혹한기다, 혹한기다 하다가 삼성전자 실적 완전 90% 영업이익이 날아가고 반도체 감상한다고 하다가 급등을 했죠. 굉장히 실적 좋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컨센서 상회를 기록했을 때는 주가가 빠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배전반이 간다고 했을 때 지금 2차전지가 워낙에 강세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만약에 그러면 2차전지가 혼자 계속 가고 반도체가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그러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가는데 미국이 그러면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남아시아, 한국은. 더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은 다 그거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무슨 혹한기 혹한기 얘기를 하지만 완전히 산업이 어디서 어그러지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는 반도체나 2차전지가 세계에 나가서 1, 2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 2위를 하는 걸 해야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나가서 500이 2000등 하는 걸 하고 있으면 정말 고달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성DS는 리드 프레임이 65.1이고 패키지용 기판이 34.9%를 차지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리드 프레임은 자동차 서버용 매출 비중에서 60% 중반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덜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동차용이나 서버용은 우리가 이른바 소비자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IT기기나 이런 데보다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자동차나 서버용이 생산이 받쳐주지 못해서 공장이 멈췄기 때문이지 공장만 돌아갔으면 계속해서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수요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가 풀리고 있고 공장이 풀리고 있죠.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반도체 기판하고 지금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있는데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아무래도 중심이 좀 더 가 있죠. 왜냐하면 차량용 리드 프레임의 고객사가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가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미국의 ST 마이크로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이런 글로벌 회사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전장용, 전장 시장이 확대가 되면 해성DS는 계속 좋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주는 워낙 날아가서 그거에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미반도체라든가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 있었죠. 파크시스템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해성DS도 지금 20개월선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2차전지를 싣는 건 좋은데 2차전지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놓치기 싫으신 분 있잖아요. 2차전지는 반드시 가져가세요, 그러면. 대신에 반도체를 믹스하는 그걸로 가져가면 되죠. 반도체랑 2차전지를 믹스해서 2차전지의 비중을 더 많이 실으세요. 2차전지가 지금 워낙 강하니까요. 그러다가 2차전지에서 비중을 실은 거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면 그거를 반도체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계좌에서. 그 안에서 돌리는 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배전반까지는 같은 혈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성DS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차량용 전장 시장의 호조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해성DS가 2020년 말부터 정말 잘 나가다가 2022년도 4월 지나가면서 거기서 급전직화를 했습니다. 이 절반 떨어진 부분의 절반 이상을 지금 한 달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이 정말 강한 거죠. 이런 경우에 탄력이 약한 경우는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하단부를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60개월 이상 하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자율 반등의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바로 회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떨어진 부분은 블랙스완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5만 원대부터 다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2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으로 삼으시고 아까 말했던 거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믹스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시면 조금 두려움에 차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갖고 오는 포트폴리오가 구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성DS의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